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윤석열 당선인의 용산진무실 이전을 거부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고 봅니다. 결국 거부라는 그런 결론을 정한 다음에 이것을 합리화할 수 있는 그런 구실이나 이유를 찾았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찾아낸 것이 결국은 안보상의 이유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의 용산으로의 진무실 이전을 협력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선택한 구실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들고 나온 이유를 믿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저를 포함한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결국 퇴역장성들이 나서게 되었습니다. 문 대통령이 들고 있는 안보상의 문제로 용산진무실 이전을 협조할 수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퇴역장성들은 안보상의 문제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상훈 전 국방부 장관 등 예비역 장성들이 3월 23일 날 대통령진무실의 용산 이전에 대해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 진무실의 용산 이전으로 인한 안보 공백은 없다. 평시에 군사 대비태세를 책임지는 합참은 대통령 진무실이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더라도 현 위치에서 그대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중이다. 다만 대통령 진무실의 이전 과정에서 일시적인 불편함은 있을 수 있지만 안보 공백은 있을 수 없다. 군은 유사실을 대비해서 지휘소 이동 훈련에 숙달되어 있고 한 가지 사례로 대대가 이동해도 주지휘소와 예비지휘소를 설치해 단 1초의 지휘 공백도 없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군의 기본 원칙에 해당한다. 진무실 이전으로 대통령과 국방장관 합참의장이 용산에 모이게 되는 것이 취약심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국방부 지역은 방호력이 큰 지하시설이 준비되어 있어서 현재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보다도 안정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입장문은 전직 국방장관 합참의장 참모총장 등 대장 64명을 포함해서 육해공군 해병대 예비역장성 천명 명의로 발표됐습니다. 공병호 tv는 문 대통령이 된 안보 이유로 용산진무실 이전을 거부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설문조사에는 모두 5만 1천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설문조사의 항목은 안보 문제 때문에 용산진무실 이전에 협조할 수 없다는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그런 항목에 대해서 5만 1천여 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했고 문 대통령이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가 94% 문 대통령이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가 6% 잘 모르겠다가 1%입니다. 5만 1천여 명의 설문조사에 의한 시민들 가운데 압도적인 대다수인 94%가 문 대통령의 주장에는 설득력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수차례 방송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문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대단히 정략적인 그런 의사결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용산진무실 이전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 6월 1일 지방선거까지 끌어감으로써 이것을 소위 더불어민주당의 승리에 정치적 소재로 활용하기 위한 그런 문 대통령의 꼼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각에선 6월 10일 1일 날 지방선거에 또다시 불법적인 방법이 동원될 것을 아주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3구 대선에서 단일화 실패를 여권에 승리하는 명분이나 구실로 사물로 했던 것과 맞던 것으로 이번에도 이런 것을 구실삼아서 선거를 절도하는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선거파회에 추진한 집무실 이전에 국민들이 반발해서 우리가 이번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명분에 맞춘 선거결과를 제조해내는 것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시민들 사이에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퇴임하는 대통령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이 누구도 오해하지 않는 오해받지 않는 그런 처신을 앞으로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기대가 충족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끝까지 모든 것을 철저하게 정략적으로 이용한 대통령으로 아마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기억될 것으로 봅니다. 조선일보 사슬이 이 부분을 아주 정확히 지적합니다. 문재인은 그는 군 통수권자가 아니라 취임 초기부터 민주당의 선거 통수권자였다. 그는 결코 군 통수권자가 아니었고 취임 초기부터 오로지 정권의 재창출과 좌파 장기 집권을 위해서 모든 정책과 제도를 활용했던 바로 민주당의 선거 통수권자였다. 마지막까지 철도철미하게 민주당의 선거 통수권자로 활동하고 있는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훗날 큰 책임을 지어야 될 일이 수없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국민들은 결코 그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원ator kat않습니다. for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